안녕하세요. 주식이메치다의 이항영입니다.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서울에 계신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얘기 그리고 꿀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에 계신 차영주 소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더 큰 실수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긴 했어요. 녹화를 했는데 완전히 에러가 나갔고 화상은 잘 나오는데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하나도 안 들이고 소장님 목소리만 나갖고 그냥 날리고 다시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모여왔습니다. 2주일 만에 저희가 뵙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울은 지금 4월 24일? 23일? 무척 더워요, 어제부터. 28도 같다면서요? 네, 한여름이에요. 어제 방송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더워지니까. 주시장도 이렇게 갑자기 또 변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좀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고 화끈하게 주시장 달아올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실적에 따라서 후끈 달아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조금 다시 겨울로 갈 수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보니까 윈터 이즈 히어 이런 제목을 쓰더라고요. 왕자의 게임 때문에 그렇죠. 왕자의 게임. 네, 그래서 현재 1분기 실적은 조금 겨울이 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나아지는 업종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희망은 가져야죠. 우리들은. 네, 하여튼 시장은 저희가 2주 만에 했고 저희가 물론 녹화는 한 번 했었지만 날려먹었으니까 2주 만에 했는데요. 여기에도 봄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또 여기는 해만 오면 또 따뜻하고 비만 오면 약간 싸늘한데 캐나다 여기 벤크보는 통상 4월 말? 그래서 5월 초까지 비 오고 그 다음부터 한 서너 달은 비가 안 와요. 해는 완전히 길어져서 여기도 거의 여름의 준비 단계라고 일단 보시되고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서울같이 무더지 않으니까 지금도 보면 십몇도? 네, 십몇도 되니까 아주 쾌청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오늘은 최저가 십몇도고 최고도는 오늘도 27도더라고요? 27도면 에어컨 트럴 테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에 오늘 선풍기를 일단 신청했습니다. 에어컨은 있으니까, 오피스텔에 이제 에어컨은 있으니까 그래도 선풍기를 하나 놔야겠다 싶어서 요즘 쿠팡 좋아요. 시키면 당일 배송됩니다. 당일 배송. 저는 쿠팡 얘기 많이 나와서 그렇죠? 쿠팡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매년 한 번씩 방송에서 다루는데요. 쿠팡은 사상 최대 적자를 올해 또 했잖아요. 우리 1조 없는 적자 내지 않았어요? 네, 1조 2천 원. 정말 그걸 느낄 때보다 제가 느낀 게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무한 경쟁이 한번 놀랐고요. 대한민국의, 참고적으로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부터 잠깐 해드리고 인트로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미국은 모든 온라인 리테일 샵에서 그 수많은 회사 중에서 아마존이 50%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수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잖아요. 수많은 기업들이니까 아직 조그마한 거 말고요. 큰 것들, 예를 들어서 11번가, 그리고 쿠팡, 그리고 또 지막계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회사 중에서 독립적인 회사, 아니면 사업부로 있고 아니면 이런 것 중에 수많은 회사 중에서 온라인으로 돈 버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러니까 작은 거 말고 제가 작은 옷 배송하는 회사는. 온라인으로 돈 버는 회사가 있나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돈 못 번다고. 인터파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역설적으로 보면, 지마켓인데, 지마켓이 이베이커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돈을 벌고 나머지는 상상인항으로 적자를 내고 있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들어가죠. 롯데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 놀랐고, 두 번째는 그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고 계속 돈을 쏟아주고 있는 손정이라는 사람이 무섭고, 손정이는. 손정이가 지금 쿠팡이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정말 끝이 정말 창대한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지켜봐야죠. 지금 뭐 섣부른 얘기를 미리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고, 상황이 좀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들이 결국 기업의 투자와 그 다음에 수익성은 다르다라는 거, 이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SK텔레콤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SK텔레콤은 별로 주가 수준이 안 좋은데, SK텔레콤 얘기를 저희가 했었나요? 안 다뤘 것 같은데. 했었죠. SK텔레콤 얘기를 주식과 연관돼서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SK텔레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특히 5G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5G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고, 지금 이제 5G가 개화하는 시기고, 5G 휴대폰이 나오고 무슨 통화 품질이 좋네 나쁘네 이런 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고, 4차 산업이 된다라면 통신이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SK텔레콤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왜 SK텔레콤이 주가가 못 올라가느냐? 다이빙 하고 있잖아요. 다이빙! 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업의 투자와 이익은 다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이 5G 관련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5G 통화 품질이 좋네 안 좋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 기반이 아직까지 깔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5G에 대한 부분들을 통신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설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가입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스토리텔링에 투자할 것인가, EPS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차트에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텔링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EPS에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본다라면, 지금은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이익의 점진적인 증가 이렇게 된다라면, 이익은 거의 안 느는데, 비용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SK텔레콤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신다라면, 감가상각비용이 10%가 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전체 기업에서 SK텔레콤이 감가상각비용이 10% 넘게, 이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SK텔레콤이 5G 시대에 선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선도를 하니까 SK텔레콤이 5G 시대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증권 방송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건 아직 재무제표를 못 보시는 거죠. 아유 참, 시작부터 누굴, 딴 우리 여지팝을 까는 소리가 나오는데, 진짜 이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저는 정말 스토리나 이런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보면 스토리가 따로 있고, 차트가 따로 있고, 실적이 따로 있는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날은 스토리 때문에 뭐를 샀는데, 그 다음에 차트 때문에 팔고 있고, 이런 걸 살아야지. EPS 때문에 사는 사람이 차 스토리에 또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쿠팡이, 저도 여기 오피스텔을 얻은 이후에, 쿠팡을 엄청나게 진짜 이용을 하거든요. 물서부터, 먹는 거서부터, 생필품, 쿠팡 신청하면 오래 걸려야 일주일, 짧게 걸리면 당열배송까지도 가능하니까, 쿠팡을 이용하지만, 쿠팡을 그렇다고 주식을, 쿠팡이 상장돼 있으면 사겠다? 그건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익이 나는 업체를 사는 거지, 이게 쿠팡이 그런다고 해서, 제가 선뜻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는, 그런 좀 노력하는 지혜에 섞인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준비한 본론은, 지난주에 한 번 녹음했던 건데, 날려먹은 매도의 기술을 얘기할 텐데, 하기 전에, 우선 쿠팡 얘기하면서, 일단 SK텔레콤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 숙제 검사 다시 한 번 하고 출발하겠는데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꼭 보장해야 된다는 자료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건, 어디 미국이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한국말로 써 있는 중에서는, 저는 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어닝스 리비전이라고, 그러니까 미래에서 대국에서 사고 있고, 그 친구 담당자가 휴가하면 안 나와요. 그럴 때 또, 신한이나 하나 거를 봐야 돼요.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그걸 보면, 통신 있죠, 통신. 아까 통신을 좀 말했는데, 저는 SK텔레컴 주가를 안 번지는 꽤 됐어요. 장기적으로 괜찮겠지만, 유틸리티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지, 신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TV에 나오는 전문가나, 아니면, 어느 갑자기 연락하는, 증권사, 지엄장이나 차장이, 통신주가 5G 때문에 사야 돼, 이런 사람 말을 하거나 들으면, 저는 전화를 하면 그냥 끊을 거고, 끊을 거고, 만나서 얘기하면, 담해보자고, TV에서 그런 얘기 말하는 사람이면, 텔레비전을 꺼버릴 거예요. 채널을 돌릴 거라고요. 왜? 그걸 보시면, 2019년 전체 이익뿐만 아니라, 2019년 1분 이익 전망이, 전부 다 그냥 다이빙하는 모습에,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통신주가. 물론, 반도체들 다이빙하고 있고, 다 다이빙하고 있잖아. 지금 제일 급하게 떨어진 거가, 통신주가 훅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걸 보고 나서, 뭘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너무 안 보는 거죠, 지금이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 그림에서 혹시 다 보셨겠지만, 이번 주에,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있죠. 버티고 있는 것들 보면, 요즘 보면, 저는 그렇다고 제가, 저는 전혀 추천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가, 딱 세 개 있어요, 세 개.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네, 자동차가. 계속 내려가다가 이렇게 버텨.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내려가다가 약간 버티고, 내려가다가 버티고 있는데, 자동차가 버티고 있고, 우리를 보면, 필수 소비재예요. 우리 말씀하셨는데, 운심이 됐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약간, 요정도, 요정도 가고 있어. 그 정도가 있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그 정도뿐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수님 말씀하신, 업종들이, 주가를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 최근에 자동차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그동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식이 들어줬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부지런히 찾아본다라면, 제가 요즘 최근에, 제가, 돈 주고 사지는 않은 책이에요. 출판사를 갔다가, 출판사에서, 몇 년 전에 받았었던 책인데, 그 책을 우연찮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첫 문장이, 모든 투자자는 게으르다. 그게 첫 문장이에요. 역할적인 얘기에요? 맞는 얘기에요? 그냥 오리지널 얘기에요? 맞는 얘기죠. 스트레이트 얘기에요? 게으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칙을 지키고 노력을 하라라는, 어떤 아주, 책인데, 호주에서 나온 책이에요. 호주 사람이. 네, 호주 사람이 쓴 책이에요. 글로벌리 호주에서 유명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 컨설팅을 하는, 그런 건데, 외국은 그런, 그런 잡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라고 해서, 리딩을 하는 쪽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외국은, 주식 코칭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네. 당신의 주식을, 이렇게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못하고 있고, 당신의 투자 방법을 잘못했고, 코칭을, 제가 결국, 지금, 엊그제, 그, 터틀을 뽑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 사람도 코칭 전문가에요. 코칭 전문가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라고, 코칭하는 부분들인데, 참, 그런 얘기들, 단순한 얘기에요. 게으르다. 지금 교수님이, 2주째, 지금, 3주째,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보고 있다? 찾아볼 생각조차 안 한다? 저희 방송 보지 마세요. 나 진짜 그거 보는데, 한 번 쳐 보는데, 한 시간 걸릴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걸리던, 그걸 다 안 보고, 진짜 5분만 보던, 미래에셋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만 보고도, 바빠서 문을 닫았던 건, 그런 분 아니라면, 이 방송 끄세요. 제가 상세 보기에, URL도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찍으면, 자동 뽑혀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 말이 좀, 편한 방송이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먹여주는 방송 아니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죠, 저는. 저희는, 떠먹여주는 능력이 안 돼요. 떠먹여주는 능력이 되면, 이 방송 안 합니다. 제가 그냥 떠먹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뭐, 천억 정도 있으면, 저는 1,200억 갖고 주식을 한다?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1,200억 갖고 주식을 한다. 주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위에 보면. 그건 자랑 안 하고, 제가 한 1,000억 정도 벌었다? 저희 방송 안 합니다. 저 1,000억 못 벌었으니까, 방송 하는데, 솔직히, 그 대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지는 알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 교수님하고 해서, 두 분을 뽑았어요. 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업데이트를. 두 분을 뽑아서, 수업은, 이제, 한 타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벌써. 한 타임이 진행이 됐는데. 아, 열 몇 분 해갖고, 두 분 뽑았다 그랬는데, 아, 다시, 그 얘기 잠깐 해주고, 볼론가야겠네. 떨어지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두 분을 뽑은 것들은, 좀 단순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전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원칙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쉽게도 이번에 뺐습니다. 뺐고, 완전히 이제 주식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그다음에, 좌충우돌, 아직까지 좌충우돌 하고 있는 분, 그런 분 두 분을 뽑았어요. 젊으신 분 한 분하고, 다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하고, 저같이 젊은 분 한 분. 네. 아, 뭐라도 던질 거 있으면 던지고 싶다. 그래서 뽑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주일 만에 첫 타임을 진행한 분이 계신데, 책을 읽어오셨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학생들도 잘, 끝까지 읽어온 학생들도 잘 없는데, 그런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열정이 있고, 본인이 책을 읽는 게 다는 아닙니다. 책은 초반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읽어야 될 부교제고, 결국은 매매를 해서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죠. 대박을 내겠다. 지금 제가 종목을, 무슨 업종을 봐야 된다. 뭐를 해서 수익을 빨리 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지는 시기고, 그다음에 좀 다져지고 나면, 그다음에 그분의 아이덴티를 지금 제가 최대한 끄집어 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숙제를 내줄 때, 기본적인 말만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당신이 어떻게 올 건지 고민해서 숙제를 해와라. 심지어 문서를 쓰는 것도, 매매일지라는 걸 씁니다. 매매일지를 어떤 형식이, 이런 형식들은,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만,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해라. 그러니까 저는 코칭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뭐, 증권 방송 교수님도 하시고, 저도 증권 방송을 합니다만, 증권 방송에서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많죠. 보면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들 갔는데, 그런 거는 뭐, 대중적인 교육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사분이 나오셔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1대1 코칭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의 최대한 장점을 뽑아내고, 단점은 좀 닫히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분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이제 한 번, 한 텀 돌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하고, 조금 진행을 좀 그렇게,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 수간 몇 명이 됐어요? 지금 대학생이 10명이고요. 대학생이 그 전에 5명이고, 일반인을 2분 뽑고, 또 한 분 뽑아서 3분. 13명? 그 다음에 대학생 5명을 추가로 이번엔 선발해서 13명을 지금. 그걸 다 1대1로 다 강의하는 거예요? 1대1로? 1대1입니다. 바빠서도 어떻게 그걸? 그래서 거의 매일, 주말에는 토일 같은 경우는, 뭐, 서너 시간씩 강의를 하고요. 뭐, 그렇게 해도 저도 이제 공부가, 제가 그래서 요즘 시간이 없는 게, 제가 하는 일도 요즘, 일이 좀 두 가지가 더 늘었어요. 더 늘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칭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식이 딸린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 좀 시작을 하고 있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런, 블로그 좀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블로그. 예, 예. 블로그 와이즈경제연구소 치시면 나오는데, 블로그 할 시간이 없네요. 아, 이것도 블로그 할 시간이 없나요? 그분들 강의하는 걸 유튜브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공유 좀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제 노하우라. 그런 것들은 이제 조만간 이제 할 것이고, 굿이코노미, 이제 교수님 갖고 계신 사이트 있으시지 않습니까? 굿이코노미에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공개될 것 같은데, 빠르면 이번 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재무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알으셔야 될 내용들을 또 녹화해서 올리고, 얘기하던 거, 재무회계. 네, 재무회계 쪽하고, 여러분들이 회계, 그러니까 재무회계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다룬 건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한 이해, 뿐만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한 영업 전략,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쉬워요. 그거 설명하는 것은, 뭐 5분이면 설명합니다. 5분이면 이해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감가상각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기업이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어떤 영업 전략을 펼친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뭐, 내일모레 이제 녹화할 거니까, 그거 조만간 오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의 좀 계속 좀 꾸준히 해서, 정말 이게 맨땅에 헤딩하시는 전세계, 전세계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물론 한국 분들이겠죠? 분들한테 한국이건 미국이건, 좀 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거, 지난번 했던 거 다시 한 번 하는데, 매도의 기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매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오는 게, 10%의 매도, 손절, 10%의 손절.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의문을 가져요. 10%의 손절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책에도 보면, 10%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갔는데, 과거에 저희가 배울 당시만 해도, 10%의 손절하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10%의 손절, 그런데 10%의 3번 손절하면, 거의 50%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날아가죠. 반두막 대죠. 한 40% 정도 날아가면, 그러면 한 4번 손절하면 단순하게, 4번 10%씩 10%씩 하면, 50%가 날아가죠. 50%가 날아가게 된다면, 따불이 나야 되죠. 그렇죠. 원급을 만회하게 되려면, 따불이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10%씩 4번 손절한 사람이, 따불을 어떻게 내? 빵되기 쉽상이죠. 항상 빵되기 쉬운 거죠. 그리고, 항상 10%를 손절한다는 것은, 휩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휩소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휩소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 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10% 빠지면 단순하게 9,000원이라고 예를 들자라면, 9,000원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8,870원 찍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죠. 그게 휩소거든요. 그렇죠. 그게 휩소인데, 주로 휩소는 가격보다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 많이 걸리죠. 이동평균선을 깨고 나면, 손절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동평균선을 깼다가, 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거기서 손절 물량을 쏟아내게 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이, 기준이 된다? 그게 합리적일까요? 교수님이 지금, 만 원에 샀는지, 만 천 원에 샀는지, 9,000원에 샀는지, 시장이 알까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의, 10%의 손절, 그게 과연 합당할 건가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이 났을 때, 얼마에 매도할 것인가? 5%에 매도할 것인가? 10%에 매도할 것인가? 무한정 들고 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대략 한, 뭐, 10% 정도 나면,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익이 났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주식을 왜 하시죠? 몇 프로의 이익을 바라시죠? 이론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최근에, 금리 플러스 알파죠. 그렇죠. 그런 거죠. 금리 플러스 알파가 이론적인, 우리가 목표 수익률입니다. 그 알파는,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저같이, 알파를, 30% 잡는 사람도 있고요. 알파를, 많은 투자자분들을 탁해놓고 얘기합시다. 100% 잡는 분이 대다수예요. 따불은 나야죠. 남자가, 남자가 따불이죠. 남자는 따불이죠. 남자는 따불이죠. 따불이 나야 주식을 하지. 내가 따불 안 나는 주식을 왜 해. 1년에 100%씩, 한 달에 100%씩, 우리 탁해놓고 얘기합시다. 한 달에 100%씩, 나야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은행 수익률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토탈 알파가 한 7, 8% 정도 되면, 한 10% 정도,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대가들이 얘기할 때, 이익은 키우고 손실은 잘나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익은 키우고 손실은 잘나라.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 얘기가 너무 장황스러웠는데,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렉산더, 오늘 또 책 한 거 또 나오네.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 제가 얘기하는 근거는, 제가 얘기하는 근거는, 책에 의해서 근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렉산더 엔더.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 심리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심리투자의 법칙. 그 책도 참 괜찮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부분만 읽으시면,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시면 되고요. 앞부분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분이 언제 매도할 것인가. 언제 매도할 것인가. 라는 책을 쓰셨어요. 매도에 관련된 집중적인 책이, 조금 유일무이하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언제 매도할 것인가. 라는 책을 한번 좀 보시면, 나름대로 이익에 대해서 부분, 손실에 대해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참조하시고, 윌리엄 오닐. 윌리엄 오닐이 쓰신, 공매도 투자기법이라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윌리엄. 공매도 투자기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 투자기법이라는 책은,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활성화 안 돼 있잖아요. 거의 뭐 개인들은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헤드앤숄더를 생각을 해보면, 왼쪽 어깨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어깨가 완성이 되면,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오른쪽 어깨에서는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으니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오른쪽 어깨에서 공매도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응. 적극적으로 가는 거네요. 네.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미국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 공매도 투자기법을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책재물을 보고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안되는데, 저 책을 내가 읽을 필요가 없다라가 아니라, 매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좀 취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것을 보고, 저 시점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꼭 빠져나와야 될 시기를 공매도의 법칙, 그 공매도 타이밍으로 보면 돼요. 공매도 타이밍이죠. 거기서 공매도를 치시는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책인데,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내가 차트를 주요 한 7, 80%를 보고 한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투자기법이라는 책을 꼭 보셔야 돼요.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여기시고 빠져나와야 되고, 언제 래도 할 것인가에 대한 책은, 같이 투자하나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굿 이코노미에서 제 노하우를 쏟아부을 건데, 유튜브에서는 계약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린 건데, 매도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해서 99% 생각하시고요. 매도는 봐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모의 계좌를 열어주거든요. 그렇죠. 모의 계좌를 열어줍니다. 제가 모의 계좌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주식 계좌가 있고,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모의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한번 해보는 거와, 클릭을 안 해보는 건 다릅니다. 2%에서 손절, 5%에서 손절, 차트에서 손절, 내용에서 손절, 여러분들이 하겠다라는 거를 해보시고, 이쪽으로 와도 잘 안 돼요. 아무리 모의 계좌를 해서 잘한다고 해도, 무료 고수수치다가 돈이, 판 돈이 걸면, 얼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건 인지상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해본 거와 안 해본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모의 투자를 한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보시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뭐가 좀 잘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아니면 굿 이코노미를 통해서, 한번 좀 그 내용도 좀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매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매도는 동일할 수 없어요. 오늘 책을 두 권 일단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언제 매도할 것인가랑, 아까 그 뭐였죠? 공매도 기법. 네, 공매도 기법, 투자 기법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간단한 원칙이지만, 항상 필수인 거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두 가지 관점 말씀 간단히 한 번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약간 외람되지만, 방송 들으신 분한테 외람되지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덧없는 소리가, 보면서 살게요. 아니면 보면서 팔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깨 말씀하시죠. 어깨. 보신 분들은 진짜 생명주로 생각해야 되는 어깨라는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논리로, 무슨 나는 21선이 중요하다, 20분 봉이 중요하다. 각자의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팔거든요. 그런 것들은 요즘은 어깨라는 선도, 대중 그림이 나오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터치만 하면 무조건 매도가 되게,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주문해 놓는 것들이 요즘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HTS 가능하고 MTS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명주를 여기라는 거는 보면서는 절대 생명줄 안 나와. 보면서는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종가까지만 기다려 보자. 하루만 기다려 보자. 이틀만 거리다 기다려 보자 하면 40% 깨지는 거고,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명주를 여기시는 그런 선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동으로 걸어놔서 원칙을 터치만 하면, 뭐 종가를 볼 필요도 없어 저는. 터치만 하면 무조건 팔아지게. 그러면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원칙, 아까 말씀하신 것 안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원칙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또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트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EPS라면 EPS라는 건 어떤 value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value 갖고 때문에 사신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저도 좋아하는 스토리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가 될 건 간에 소장님도 아까 그리고 강의하시는 듣는 친구들한테 꼭 매매 노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매매 노트를 아마 매매 노트가 됐고, 요즘은 이제 다 HX가 다 되어있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할 때 보면 지스 노트를 막 쓰게 한단 말이죠. 선배들이 그리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차트를 모르는 중에서 벽에다 그리게 시켰어요. 신입사원들한테. 그리고 기억나실 텐데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저는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최소한 조금만 수첩이 됐건,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기억되는데, 왜 그걸 적으라고 그랬냐면,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고 하지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딱 하나를 해두셔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삼성전자를 샀어.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될까? 삼성전자를 차트에 샀건, EPS가 될까? 스토레가 될까? 분명히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다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날짜랑, 가격도 수용없어. 저는 가격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 스타일인데, 삼성전자 샀으면 날짜를 적고, 날짜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산 가격은 혹시 모를 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한 가격을 적거나, 그 옆에 더 중요한 빨간색으로 더 크게 써야 되는 거를 하는 거를, 수많은 이유 중에서, 내가 정말 그걸 사게 된 이유를 딱 한 문자로만 적어둡니다. 한 문자. 딱 이유를 한 중 문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무리 바보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학년 교수가, 2학년 의원이 TV에 나와서, 2학년이가 좋다고 해서 샀다 하더라도 좋고, 아니면 5G가 돼서 좋고, 어떤 분들은 폴더블폰이 대박 날 거야. 그래서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차트가 삼성전자가 무슨 장기 횡보하다가, 지금 200일 선을 뚫고 올랐다. 그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걸 적어두시란 말이에요. 그럼 왜 적어두시냐. 파는 조건은 전 딱 하나예요.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뭐가 될 것만에, 그게 맞고 틀리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유가 틀리면, 틀린 거라서 자기가 본인 인지했을 때, 지금 차트로 봤던 분은, 그 차트 인지는 어떻게 해요? 차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깨졌을 때 팔라는 얘기죠. 스토리? 나는 5G가 엄청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보니까 5G는 막했대. 그럼 팔아야죠.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EPS가 지금 증가율이 20% 증가했대. 그럼 EPS가 다시 꺾이는 수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EPS 전망치 올라간다고 했으면, EPS 전망치가 떨어진다면 팔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똑같이 자기사 뜬 거에 반대대로만 나오면, 그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기가 오른손을 팔았으면, 왼손을 엔터키를 칠 생각을 하세요. 왜?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야 돼요. 파는 놈은 진짜 냉혈 같은 놈 있죠. 냉혈한. 정말 쌍팔년도 영화 말씀드리면, 쌍팔년도요? 쌍팔년도라는 거. 진짜 야구 쌍팔년도 얘기인데, 제가 왜 갑자기 그 형을 얘기하냐면, 쌍팔년도에 대학을 다니셨잖아요. 나이 많은 걸 자랑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쌍팔년도. 그거 아세요? 약간 우스갯소리를 해드리면, 쌍팔년도라는 거는, 워낙은 1958년인가? 그때를 쌍팔년도라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2333년 더 하잖아요. 그래서 쌍팔년도가 나온 건데, 제가 갑자기 딴 얘기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추억의 명화를 보다가, 자칼이라는 영화를 제가 20년만에 다시 봤어요. 자칼을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그 당시 명화들한테 악역 전문 배우라서, 머리도 많고 악역으로 나와요. 냉혈한의 같은 놈이거든요. 손절이나 익절이고, 모금간의 매도는, 진짜 냉혈한의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냉혈한으로. 이익이 낫건 손해가 낫건 간에.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하라는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들 우스갯소리고, 여하튼 보면서 하지 말고, 자기가 샀던 원칙, 샀던 기준이 반대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파세요. 그때 딴 애한테 물어보면서, 갑자기 2학년에게 사라 그랬는데 2학년의 의견이 바뀌었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차 형제한테 물어보면 좋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2학년 XS를 쳐놓다 하더라도,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다른 데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차트를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 다 XS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원칙이 깨졌을 때 매도. 저는 그래서 책을 쓸 자격이 없어요. 매도 원칙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반 페이지면 다 쓰는데? 반 페이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넣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모의 투자를 가지고 한번 눌러보는 거.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른손으로 산 거를, 왼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고, 작은 돈을 갖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큰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 나만의 원칙이 있다.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 방송이 우스워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송이 어렵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매를 멈추세요. 매매를 멈추시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초심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교수님이나 저나 예를 들게 성문종합영어잖아요. 성문종합영어를 하다가, 저는 어려워서 그런 거 오르는데. 성문 기본영어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합영어가 어려우면, 기본영어로 다시 가야죠. 그래서 기본영어를 완전히 마스터가 되고 나면, 종합영어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판은 종합영어판이에요. 전문가들 판이에요. 전문가들 판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이 안 됐는데, 단지 종합영어 하면 성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종합영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속에서도 기본영어 가지고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본영어만 보고 대학 간 놈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거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따박따박 자기만의 소신이 있었던 놈인데, 걔는 소신으로 인생을 사는 놈이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부분들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시간이 안 돼서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팁은 굿이코노미를 통해서, 매매일지도 제가 굿이코노미에다가 쓰는 방법을 한번 좀 오픈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할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굿이코노미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할 얘기 없으면, 속얘기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소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기서 플러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가 두 가지 있어요. 제가 말하는 프로젝트는 돈이랑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돈이 됐다 그러면 부자 됐겠죠. 저는 딴 거로 돈을 벌었죠. 이런 콘텐츠를 팔아갖고 돈을 번 적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각도 강의량이 꽤 있는 건데, 제가 이런 거에요. 아까 소장 말씀하셨던 데라 소액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듣자 소액이란 게 각자 다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 소액이 1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재원 같은 사람은 소액이 한 100억 되지 않겠어요? 100억, 1000억 되지 않겠어요? 100억은 소액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돈이죠 뭐.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른 각자가 생각하는 수액이란 돈이 있으면, 수액으로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돈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오늘 하나 분명히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다른 쪽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방송을 들어서 전화? 소장님 들어갖고, 더블 날 건 없어요. 단기간에. 장기적으로 더블 나는 건 진짜 쉽죠. 왜냐하면, 왜냐면요. 사실 보면 시장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 리세션 들어보셨죠? 다들 들여. 그리고 미국도 리세션이 온다 뭐 그런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보세요. 세상이 이제 2008년에 금융위를 저리 멀리하는 그보다 대폭이 온다. 많이 나와요. 군드라그 그런 데는 군드라그 같은 사람을 하느님으로 모셔요. 그런데 보면 유튜브에 구독자 10만명 이런 애들 있어요. 1만명, 2만명 되었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에요. 진짜 많이. 그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절대 동의 안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장 있죠? 시장. 시장에서 정말 투자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리스크. 투자는 리스크라는 거. 한국이건 미국은 무조건 주식이라는 건 리스크 상품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수 있죠. 지수.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 아니면 떨어진다. 후졌다. 아니면 미국이 어졌다. 그럼 지수의 방향을 안다. 아니면 최소한 이런 거죠. 대한민국 요즘 보면 욕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뭐 누구 탔다면서 경제 꼬꾸라지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지수를 정확히 알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잘할 수 있으면 지수의 인덱스를 사세요. 아니면 인덱스를 팔든지 다 이테프로 대한민국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것까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다만 투자의 리스크를 알아.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그냥 펀드를 사세요. 미리에스에스나 삼성에서 사는 그냥 펀드. 이테프로 펀드를 사세요. 걔네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다음 리스크를 알아야 되겠고요. 아니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를 자신 있어 스토리. 나는 헬스케어가 될 것 같아. 나는 무슨 5G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별로 없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ETF로 사세요. 아니면 의료가 될 건 뭐가 될 건 간에. 정말 섹터나 스토리를 알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것보다 하나 더 가. 나는 종목을 자신 있어 종목. 종목은 진짜 기업을. 종목이라면 우리가 주가 아니라 기업을. 정말 자신 있어서 그 주식을 딱 사면 돼. 그 주식을 팔든지 하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제가 말씀드린 4개를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 난 그리고 무조건 돈만 벌을 수 있고 리스크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로또로 사셔야죠. 로또로 사시던지 그냥 다 포기하고 예금을 척실하시면 되지. 예금. 정말 주식을 할 때는 그 기업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장님이 하시는 강의 기초 강의부터 쭉 들으셔야죠. 그거 없이 한다는 거는 정말 기름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확신이 없다는 거는. 차트의 확신이 있건. 스토리 확신이 있건 간에. 기업의 재무제표의 확신이 있건 간에. 그거 확신 없으면 종목을 하시면 다 깨먹는다고요. 저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참 깨먹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흥분해서 말씀드렸네요 갑자기.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보면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답답한 분들이 많고. 저도 증권회사 근무할 때 보면 증권회사 브로커들은 매매가 중요한 요소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을 증권회사에 다니다 오면 노력을 하는데 나는 거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오시는 분들의 성향을 파악해야지만 제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죠. 그냥 어떤 직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사모님 오시죠. 제가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성향에 맞춰서 종목을 추천한다. 이런 주의하니까 성향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오시는 분의 90%가 은행 플러스 은행 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오시는 분의 90%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 90% 중에 또 90%는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먹을 종목을 추천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알려지는 시간이 길면 20분 짧으면 5분 5분 만에 제가 그러면 아 사모님 뭐 장기투자가 어쩌고 저 아 그거 말고 오늘 사서 내일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먹을 거 그 소리가 나온 게 짧으면 5분 길면 20분 그러면 90% 90% 하면 몇 분이세요. 차라리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처음에 10%가 정석 투자를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나머지 10% 중에 아홉 분은요. 야 처음부터 얘기해요. 나 지금 오늘 사서 내일 따블 먹을 거 좀 달라. 99%가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과도하게 리스크를 떠안으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피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공부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세팅 되갖고 강의가 더 완성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이번 주 보신 분들한테 마지막 조언 한마디 해주셔야죠.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인데 지금 주가가 이미 좀 올라와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어닝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도 미리 대비할 수는 없어요. 미리 대비할 수는 없으려나 여러분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미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놨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안 보신 분은 제가 팩트체크라고 하나 만들어놨어요. 팩트체크? 한국 주식 과연 저평가 맞나 이런 걸 써놨는데요. 네.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12개월 예상실적기준 PR로요. 이거는 그 자료의 근거는 레피니티브입니다. 그래서 톰신로이타 이름이 바뀌어서 레피니티브에서 한국 MSCI의 12개월 예상실적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것도 아니고 최근에 20년 동안에 다 나온 그래프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공개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의 예상실적기준 PR이 지금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18일 현재 11.0배가 됐어요. 11.0배. 11.0배라는 수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평가는 맞아요. 왜?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머징이 13.8배, 전세계는 15배, 미국은 17배 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 대비 저평가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장님이나 제가 업계에 들어온 날부터 저평가였어요. 어떻게끔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인데 문제는 11.0배라는 수준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상대는 저평가가 맞는데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과거로 보면 저 소장님도 모르셨을걸요? 2009년 이후 처음이에요. 11배라고 했을 때 어우 저는 놀랐어요. 2009년 이후 처음이에요. 지금 이 11배가 제가 그림으로 딱 붙여드렸거든요. 11.0배. 근데 딱 이유가 작년에 8배가 깨진 적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한 달 전에 했을 때 10.8배 얘기했잖아요. 근데 좀 내려갔다가 다시 11.0배인데 그럼 주가가 한 달 전 대비 지금 많이 올라왔냐. 조금 올라가고 조금 그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익이 훅 떨어졌고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11배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저평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죠. 거기다가 삼성까지 빼잖아요. 빼면 엄청 저평가 아니에요. 삼성하고 skis 빼면 이번 주에 skis 발표가 나니까 엄청 더 비싸요. 대한민국 저평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 1위라도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시라. 그리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시라.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게 진짜 어렵다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 회사가 가서 그냥 전 세계 아니면 미국 그런 펀드라도 사세요. 단 100만원이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또 가서 스튜디오에서 강의해 주신다니 오늘 수고하십니다. 저희 다 되는대로 세팅돼서 저희가 또 준비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세한 강의 내용 그 책에서 소개해 드린 거는 제가 상세 보기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